하얀게 엄청 이쁘네 꽃이 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하얀게 엄청 이쁘다 하얀게 엄청 이쁘다 하얀게 엄청 이쁘다 하얀게 물이 좋은데요 물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이게 들어가는 길인데 전혀 관리가 안되는데 여기 물 너무 좋아요 이게 물 양이 적은 양이 아니네 그죠 물 양이 적은 양이 아니야 여기 여름에는 못 올라오겠는데요 여기 여름에는 못 올라오겠는데요 숲이 무거져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겠는데요 여기는 숲이 무거져가지고 여기는 들어가기가 힘들겠는데요 여기는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내려오네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내려오네 요 자 여기는 드롭이 이만큼 나왔네 아마 참 드롭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다 이 텃밭 하던데 와 마당이 완전히 넝쿨 이래갖고 오 콘테이너 갔다가 콘테이너 갔다가 콘테이너 갔다가 집을 그럴싸하게 지어놨는데 야 참 이렇게 우거질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안하니까 마당에 수도도 만들어 놓고 마당에 수도도 만들어 놓고 마당에 수도도 만들어 놓고 안에 뭐 농사 도구들은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여기 위에는 정자처럼 만들어 놨는데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계단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가시농크리어 자라 가지고 계단 으로 못 올라가요 지금 밑으로는 저 밑으로는 국도가 지나갑니다 요즘 저기 시골에다가 이런 농막 하나 갖다 놓는 게 유행인데 이분은 실천을 하시고 여기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면 이거 매매를 하면 될 텐데 그죠 내려다보고 아주 좋은데 여기가 경치가 야 이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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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απο원조는 저기도 하우스 같은거 다 만들어 놓고 진짜 아깝다 여기는 앞에도 전망이 툭 트인게 끝내줍니다 여기 참드름나무가 지금 딱 따먹기 좋게 자랐는데 주인님이 안계시니까 누가 따가지 도 않네요 사람이 안살고 떠난 지는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 막 풀들 자라고 가시덤불 자라고 한거 보니까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아깝다 여기는 이런거는 내놓으면 금방 팔릴 것 같은데 교통도 좋고 전망도 좋고 요즘 이런 털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그죠 저기요 말좀 물을께요 여우의 집은 왜 피었어요? 예 사람이 살았죠 그죠 근데 언제쯤부터 피었어요 아 그래요 밑에 동네요 아 잠깐만요 저런거 주인이어서 가깝습니까 아 밑에 동네 삽니까 아 밑에 동네 삽니까 아 그 예예 아 이거를 이런거는 판매 안하나 아 내놨다 소리를 못들었으니 관리를 좀 안하고 있거든요 관리 전혀 안하던데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사람이 차가지고 예 얼마 안살고는 그 차를 찍을 수 있겠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여기 사세요 아 건너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샴발라TV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